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빙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알로에 와 예쁘죠 알로에가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요리를 해서 드실지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처 치료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알로에 효능이 많아요 피부에만 좋은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 간 건강에도 좋고 이 건강에도 좋구요 변비도 좋고 여러가지로 기미 검버섯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찐이 이렇게 딱 꺾었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변비에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찝찝하니까 찬물에다가 한 1-20분 이상 담궈놓으면 찐이 안나와서 너무 좋더라구요 저렇게 저는 과육을 따로 하고 껍질만 해갖고 껍질은 소주를 이제 부어서 담금주 부어서 술을 담았어요 설탕을 넣고 하는 방법 여기 아까 레시피 써놨으니까 첨부하시고 설탕 넣고 하실 분들은 넣고 하시면 되요 저는 설탕을 싫어하니까 안 넣었습니다 소주만 해도 변질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과육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한 접시 또 먹었어요 양념간장 한두 숟갈 양에 따라서 넣어가지고 섞어서 저기다가 참기름하고 통깨만 넣어서 드시면 아주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번씩 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미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저는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먹으면 한 끼의 식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농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딱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다 읽어주면서 하려면 한 20분 가버리니까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이거 드시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즙이 있잖아요 이렇게 찜 같은 거 그게 변비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변이 또 잘 나오고 이장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여기 이제 과육을 병에다가 저는 담아가지고 아예 담아가지고 갈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다른 데다 담아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아서 저기다가 바로 벌꿀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걸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저렇게 해서 담으니까 양은요 제가 한 1대 1 정도 넣었는데 꿀을 좀 덜 넣어도 돼요 근데 설탕으로 다 이렇게 알로에 청을 단드라고 해서 설탕이 너무 싫어서 설탕은 암세포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안 넣고 꿀만 넣어서 했는데 꿀하고 올리고당으로 반반 넣어도 돼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꿀만 넣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피부에도 이제 한 번씩 한 스푼 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하려고 근데 이걸 걸르니까 이제 좀 쯔개미가 나오잖아요 그 쯔개미를 걸려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꿀이니까 당연히 맛있죠 건더기라도 하나도 걸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무겁게 갈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고요 피부에 마사지를 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만 피부에 마사지 저거는 이제 즙은 그냥 마시는 차로 하고 저걸로만 마사지 하려고 화장품 그릇에다가 용기에다가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거는 마사지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걸른 것은 이제 차로 어떻게 마시냐 차로 마실 때 뜨거운 물에다가 타지 말고 따뜻한 물 이렇게 손에 마사지 바닥에 흘린 거 즙이 많이 흘려서 얼굴하고 다 마사지도 했어요 자 이 즙은 청이 있잖아요 청 청이에요 이게 알로에 청 리지널 꿀청 알로에 꿀청 저게 2kg짜리 병인데요 가득 타고 조금 남았어요 저거를 차로 또 타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바닥에 흘린 걸 이걸 아까 보니까 제가 마사지 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가 변비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 알로에 참 치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한두 개만 키워도 너무너무 물긴하게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잘 추워서 한번 이렇게 새끼 이렇게 얻어서 사가지고 꽃집에 가도 뭐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사가서 저렇게 키우시면 재밌고 마사지를 가끔가다 하면 그렇게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차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또 찌개미를 얼굴에다가 마사지 하는 거예요 얼굴 목 주름 있는 곳에 다 해주면 피부 미백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기미 검버섯도 이거 자주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알로에 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잖아요 미백 효과가 좋고 수분 이렇게 보습 효과도 좋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알로에 있는 분들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알로에 젤 이거 만들기 전에 이거는 마사지 했던 건데요 과육을 갈아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옥수수 전분 한큰술 넣어가지고 마사지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가 아주 그냥 뽀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좋고 또 이제 잠깐 보세요 이렇게 알맹이 과육을 확 칠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얗게 어떻게 해가지고 얼굴에다 팍 씌어가지고 저건 안 해봤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한 거 제가 캡쳐를 했어요 알로에 이렇게 꿀에다가 담궈가지고 발라서 심어도 이렇게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안 해봤는데요 외국 선생님이 한 거 제가 보고 잠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 새끼 나오는 거 그런 걸로 심는 게 훨씬 낫죠 그쵸? 건강하시고 얼굴도 예뻐지시고 한번 알로에 키워서 많이 활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 사랑합니다